안녕하세요 마리입니다 아 어제 비가 오니까 생각나더라구요 어제 올려 드렸어야 되는데 해물파전 그 다음에 잔치국수입니다 지금은 날이 더워서 뜨겁게는 안하고요 차갑게 했어요 아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맛있겠다 야채 골고루 쓴거 보이시죠 화려합니다 화려해 으 맛있어 보이죠 자 그럼 섞어 볼까요 섞어 아이고 물 다 먹어버렸네 제가 국물을 많이 안해 가지고 약간 좀 쬐끔 했더니 거의 비빔국수 되겠는데요 자 그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얹어가지고 맛있겠다 음 음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콩콩 하나 다 넣었어요 잠깐만 가내보면서 하겠습니다 맛있겠다 맛있겠죠 음 음 이건 부채가루 1도 안 들어갔습니다. 달걀로만 했어요. 맛있겠죠? er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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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 Trustee. 쇼추를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제가 좀 기계치잖아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쇼추를 좀 아시는 분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무리 찾아도 안되더라구요 2013년에 와우 유윤 맛있다. 아 보스가 분노했네요 최대한 말씀 주신대로 먹는데 좀 집중을 했는데 어떤지 모르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